이걸로 먼저 보셔야 돼요. 신호등 없는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이것들은 주차된 차들이네요. 블박차가 여기 이렇게 멈췄대요. 여기서 좌회전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휘휘휘휘휘 계속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네이머 박스 중에서 어디에 블박차가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멈췄대요. CCTV는 경찰이 갖고 있답니다. 카니발 움직이고 오토바이 넘어지고 블박차는 서 있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일방통영이네요? 일방통영에서... 자, 여기. 어? 그렇네요. 웅... 여기서 보면 옆에 주차된 차가 있네요. 이 차, 여기 주차된 차 있어요. 주차된 차보다 더 많이 나갔는지... 아, 지금 여기 딱 서 있네요. 서 있어요, 블박차. 블박차 서 있죠? 블박차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서... 네... 아까 주차된 차보다 더 많이 안 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 2m 뒤에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가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대요. 그럼 블박차 보고 보험 접수해 달래요. 어떻습니까? 블박차 운전자는 이 카니발, 좌회자는 카니발 때문에 넘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이미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거의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카니발, 카니발하고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카니발에서 사람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카니발에서 그냥 내리지도 않길래 제가 내려서 오토바이한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대요. 그럼 보험 접수를 해달래요. 아니, 왜 제가 하죠? 저는 관계없는데요? 경찰 부르고 사고 조치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는 피해자래요. 나랑 부딪치지 않으면 난 피해자도 아니죠.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나랑 오토바이랑 관계에서는 오토바이 가해자를 낳았답니다. 오토바이는 밤낮아 집사한테 전화 와서 빨리 보험 접수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안 하면 사고 확인서 받아서 제 보험에 강제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협박 같은 이야기라는데 협박. 그런데 귀찮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블박차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천천히 서행하다가 멈추면서 그때 주차된 차보다 먼저 나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CCTV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앞에서 좌회전하는 카니발이 있었고요. 오토바이가 그때 넘어집니다. 좌회전하는 카니발도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좌회전하던 차가 책임져야 된다가 34% 있습니다. 블박차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가 66%입니다. 오토바이 100%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서행했으면 저거도 왜 넘어질까요?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서행하면서... 불빛도 보이잖아요. 불빛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면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여야죠. 다만 이 카니발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박차가 일방통행이에요. 혹시 카니발이 역주행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토바이가 쭉 올 때 여기서 뭔가 나오고 생각을 못 했잖아.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이 카니발에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둘 중에 하나죠. 카니발이 역주행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카니발이 저렇게 천천히 도는데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 저는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져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냐 아니면 카니발에게 일부 잘못이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죠.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하기에는 발급받아서 그래서 우리 보험사 접수하겠다? 우리 보험사에다가 교통사고 받아왔자 내가 가해자로 돼 있으면 우리 보험사에서 해 줘야 돼요.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그런데 이럴 때 번지를 잘못 짚었어요. 이 차를 상대로 해야죠, 하려면. 블박차에게는 잘못 없어 보입니다. 우리 보험사에 나중에 만약에 직접 청구 들어오면 아니,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돼요. 내가 가해자로 돼 있어야 그리고 내가 피해자로 하더라도 나한테 일부 잘못이 있으면 해 주는 거죠. 저 오토바이는 우리 보험사가 그래, 일단 가불금. 일단 치료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치료비는 만약에 해 줬다. 가불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해 줬다가 나중에 우리 보험사가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내 부당이득 받아서 청구하면 오토바이 운전자 전부 다 나한테 토해내야 돼요. 우리 보험사에 토해내야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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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블박차한테 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기에 청구해야 돼요. 역주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잘못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100%가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